나이스 나이스 와 방금 에임 아! 에임 개쩔었는데 한 명 더 잡았으 더 멋있을 텐데 제발 P90 씨발 장전 좀 P90이란다 MP5 제발 장전 좀 P90 우와 이씨 와 이럴 존나 많네 으악 3봉발을 쓴다는게 나갔다 C4로 뒤져가지고 총단 1 2 2 2 2 2 3 오 클립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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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가자 가자 다 죽여 이게 야스지 야스도신 임피자가 간다 네? 야스도신 임피자 10킬 우와 11킬 아 죽었어 아 그게 뭐야 지금 2가 저기서 파엠이 저기서 나오고 보라보 쪽 애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네 저거 나 하는게 없는데 가사 플레임 너무 저거 만약에 헉 아, 파이킥 클립 땄다. 하아씨. 깨졌다. 진짜 수고 없다, 이건. 이거 다시 킬 대 2에서 지금 썩창되기 시작했죠. 어, 나도 그래도 이번엔 2는 나오겠다. 어, 개고기. 아이씨. 쎈는 완벽한 이건소가 아닌가 아니오. 비커니 소리 했어. 어우, 이 차이. 이거 패키야 존나 많아, 이거. 아, 여기. 발 깔았네. 이 게임은 진작 힐러가 안 넣어놓은 게 다행이다. 와, 18킬 EDS. 놀랍다. 좋아, 연사하고, 좋아. 공상장 없나? 연사, 연사. 연사, 연사, 연사. 아아아! 아아악 역시 페이레인하고 툰이지 아, 질렀다. 에이, 클립! 있었던 것 같은데? 네? 브라보의 적이 좀 많아요. 앞에. 은모야. 은모 전역했나보다. 아, 클립이었는데. 아, 아깝다. 우와, 살려준다. 감사. 오우! 아, 미치겠다. 이제 바로 당군할아버지. 당군할아버지 급대노해가지고. 관짝박차고 일어나시고. 근데 그래도 우리가 따질건 정말 많군. 관짝박차고. 오우. 어떻게 당군할아버지한테 따져야되지 아니라. 지금까지 있었던 불간정도를 따져야되지않아. 만약을 승리하는ong이. 어. 이케아. 스케일 이슈! 안달아아아아아! 으아! 어? 누가 다 끌고갔어. 으아아아아아악! 갈린다아아아! 에어 낫에 내 것 같아. 어? 누가 다 끌고갔어! 저도 기억이 안나오고 그래도 그게 아직 패치된 결과가 아니라 어 우리 티켓 소모 사라졌다 다 먹었다 어떻게 다 먹었냐 플림 6키로 좀 해주면 안되겠나 진짜 아닌가? 그냥 브러브 갈까? 뭘 가져줘 왜지 와 앞에 왔다 이게 등산이구나 와 몇 키 간거야 이거 여섯명? 여섯명이네 일단 브러브 덱 한번 갈게 나이스 잡았다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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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? 크레인 쪽에 있나 여기 좀 했는데 다가올 여섯명이네 여기 여섯명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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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있는 장식건물에 애델잎 잘 까놨나보다 여기서 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